최파타 1열 라이브 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멋진 공연장이 되는 시간 최파타 1열 라이브 쇼 오늘은요 푸르고 투명한 보석같은 음색과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 그리고 여자들의 단단한 우정으로 똘똘 뭉친 프로젝트 그룹 WSG 워너비 사파이어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WSG 워너비 사파이어 사파이어 이게 아니구나 사파이어 어떻게든 다르게 조금 해버리고 달랐어요 달랐어요 자 우리 나비씨는 지난달 신곡 나왔을 때 한번 했었고 지윤씨도 올해 4월에 숏박스 멤버 분들과 함께 봤었는데 우리 소울은 처음이에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TV에서 너무 개성있고 예쁘고 귀엽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죠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근데 거기다 노래도 잘하고 노래 너무 잘하죠 엄청 잘하죠 반칙 사람 아니고 요정이에요 룰브레이크 요정 평소 성격도 요정이에요? 아니요 성격은 굉장히 구수합니다 누룽지 누룽지에요 아 구수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파탈 청취자분들에게 뭐 미모 순으로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엄지윤입니다 반칙이야 반칙쟁이에요 최파탈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제가 옆에 앉은 순서대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달만에 또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의 NAVI 김포 고현정 나비야 반칙이야 반칙이야 오늘 피부가 고현정인데 피부표현이 오늘 풀메이크업했어요 아 고현정씨는 같은 샵에서 샵은 다르지만 어떻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피부가 예술이야 전체적으로 고현정이네요 오늘 얘 좀 곱죠 예 우유빛깔 라비짱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보러 들어오시고요 어서오세요 네 우리 쏠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에 처음 오게 된 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정이다 구수해 와 권순애씨가 와 오늘 미녀 나까지 넣었나봐 와 잘 못 채셨나? 미녀 선배님까지 넣은거 같아요 미녀 사총사가 화면을 꽉 채워서 눈이 부시네요 다들 노래도 잘하고 예쁘다 잘 못 썼네 노래도 잘하고 예쁘다 그러니까 삼총사인데 권순애씨 다시 한번 했대요 사총사니 삼총사니 사총사가 맞죠 예민해지네 예민해지네요 네 이진희씨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 어느 아이돌 못지않은 비주얼 나비언니 오늘 제대로 꾸미셨는데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뭐 위기감을 느끼어서 그런거야 왜 뒤에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아침 대바람부터 샵에 가서 네 열심히 꾸미고 왔어요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죠 잘 먹었어요 네 이혜리씨가 네 와우 WS지원업이 사파이어 너무 예뻐요 다시 뭉친 언니들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진아 언니도 언니들의 노래 들었나요? 어? 어 그래요 우리 원래 권진아씨도 읽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 분이서만 다시 읽는 거예요? 이번 활동은 아쉽게도 진아씨가 또 먼저 잡혀있던 일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셋이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미리 노래도 들려주고 저희는 서로 또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래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좋아요도 눌러주고 맞아요 응원 정말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권진아씨가 뭐라고 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애썼다고 화이팅하라고 나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끝까지 안 했나 봐요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많이 바쁜 친구예요 저희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다시 뭉칠 그날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4하나 3하나님이 WSG 워너비 사파이어의 보고싶었어 올 한해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중독석 대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WSG 워너비 프로젝트가 3개 유닛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파이어 가야지 가야지 오아시송 그중 사파이어의 보고싶었어가 진짜 인기가 많았었어요 세 팀 다 세 팀의 음악 다 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저희 음악도 진짜 많이 들어주셔서 맞아 너무 감사하죠 뭐 차트 1위도 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진짜 제가 어떻게 차트 1위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된다니까 지윤이는 올해가 아 네 뭐가 있나봐요 오늘 뭐가 있네 진짜 대박해야 대박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WSG 워너비 이후로 방송활동도 많아지고 행사도 많아지고 맞아요 네 가을 그 방송 이후에 뭐 여름 가을 맞아요 겨울까지 쭉쭉 정말 동해번척 서해번척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나비는 또 애기가 복덩이라고 하네요 애기가 복덩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게 애기 임신하고 나서부터 일들이 많이 들어 오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진짜 애기한테 너무 고맙죠 우리 나비씨 얼굴도 피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받아서 그런가 남편한테 네 오오 뭐야 이상한데 왜 웃겨 굳이 굳이 안 물었는데 네 너무 잘하는데 오늘 뭔가 캥기는데 네 아가씨 듣고 있을거야 우리 남편 그러니까 캥기는데 네 자 그렇다면 5개월 만에 다시 뭉친 사파이어 세 분의 신곡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신곡 제목이 우리의 계절 우리의 계절 네 특히 이번 곡은 쏠과 나비가 작곡에 참여했고 작사는 세 분이 다 함께 참여했다고요 네 오오 와 그럼 이런거는 저작권 같은건 어떻게 나눠요? 그냥 셋이 나누고 둘이 나누고 이러는거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저작권은 이제 본인이 한 만큼 가져랍니다 해당량이 있어요 딱 자르네 나비가 한 만큼 전 잘 몰라가지고 한 만큼 네 그게 편하죠 네 네 그 쏠씨가 워낙 음악을 잘 만들고 뭐 편곡적인 부분도 그렇고 진짜 신경을 요번에 많이 써줬는데 처음에 먼저 그 스케치의 음악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언니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느낌이 너무 좋은거에요 오 잘 뽑았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건 된다 가자 해가지고 제가 바로 가사를 쭉 썼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서로 파일을 주고 받으면서 멜로디 가사 수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마지막 날 지윤이가 와가지고 한 두 줄 정도 터치했구나 터치를 했어요 네 제가 마지막 터치를 좀 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 터치가 훌륭했어요 그치 그치 그 터치가 훌륭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붕 그만큼 좋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만큼 터치만큼 고맙습니다 껴줘서 근데 그 WSG 워너비에게 세계 유닛그룹 중 지금 사파이어만 다시 뭉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아직까지는 아 아 이제 계속 또 뭉칠 계획이 있으시고 막 이런거구나 어 아마 제가 지금 듣기로는 뭔가 또 움직임이 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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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죠 다들 원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대로 멈추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다들 진짜 노래도 많이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오아시소 가야지 이쪽도 다시 뭉친다는 소식 있고 스멀스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 보면 또 자극도 되고 야 우리도 좀 해보자 이럴 것 같다 자극 받으려나? 솔직히 욕심 같아서 12명 다 뭉쳤으면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진짜 쉽지 않겠지만 또 회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셋이 모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그 놈의 회사 그렇잖아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항상 회사에 물어봐야 돼 이게 먼저 나오니까 아유 정말 하여튼 자 그럼 신곡 우리의 계절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까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모든 순간들을 이제 가사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서 좀 따뜻한 아주 따뜻따뜻한 곡입니다 따뜻한 노래 네 자 뭐 앉아서 하실 거예요 일어서서 하실 거예요 앉아서 할까요? 편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WSG 원어비 사파이어 신곡 우리의 계절 무려 이 시간에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요 아주 세 분 예쁜 미모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박수를 쳐게 듣겠습니다 MR이 잘못 나왔네요 네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아 네 우리 처음 만난 날 그 봄이 생각나 조금 낯설긴 했지만 내 맘에 피어난 작은 꽃잎처럼 설레던 그날이 떠올라 많이 울고 웃었던 우리 사이 새겨졌던 참 부르던 마음 저기 저 태양 아래 여전히 너와 내가 함께 노래하네 새하얀 눈처럼 환히 빛나는 우리 시간 지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에게 전 기억해 아주 멀기만 했던 그곳에 닿을 때면 이 순간을 잊지 마요 우리의 추억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슴 깊이 빛도 새겨봐요 찾기만 했던 나를 포근히 감싸주던 그대 그 목소리 서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어 다시 함께 노래하는 새하얀 눈처럼 환히 빛나는 우리 시간 지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름답고 찬란 하늘 위에 계절 우연한 작은 맘이 오늘 하루가 되어 지금 순간이 된다면 지금 순간이 된다면 우리의 추억을 맞추고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에게 전 기억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 WSG 워너비 사파이어 신곡 우리의 계절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아무 보는 라디오를 안 보신 분은 이게 라이브가 아닐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목소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죠? 아 고맙습니다. 아니 지윤씨 가수 지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얼굴 안 보고 막 이제 그거 했었잖아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노래를 좀 한다는 소문이 나야 긴장이가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 왔어요? 옛날에 개그맨 특집으로 부루의 명곡에서 한 번 노래를 불렀는데 작가님이 그걸 보시고 아마 섭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불러보라고 블라인드 했는데 저는 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돼가지고 앰빅씨 확실히 방송이라 주작이 아니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111님이 WSG 워너비 처음부터 봐서 계속 돌려본 시청자입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좋았는데 이 곡도 너무 좋네요. 첫 가사가 살짝 눈물 나요. 맞습니다. 네 안명진님 역시 도입부 요정 음색천재 쏠님 진짜 음색천재야 진짜 그 사실 누구나 이렇게 팀을 할 때 도입부 욕심이 있거든요. 딱딱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욕심이 있는데 쏠은 그냥 도입부 자체가 쏠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살짝 리헌설 할 때 이거 누구 목소리야?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어텐션이 딱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 번 다시 앞부분만 한 번 해볼까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그 봄이 생각나 조금 낯설긴 했지만 아우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 저도 정말 노래하는 사람을 많이 보고 제자들도 많이 가르쳐 보고 했지만 이런 음색은 정말 처음이에요. 타고난. 성대를 한번 뜯어서 열어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생겼나? 어 이거 연극감이에요 진짜. 맞아. 김순주씨가. 네 김순주님. 우와 성량도 풍부하고 음색도 개성있고 너무 예뻐요. 다시 안 뭉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뭉치세요. 네 뭉치세요. 홍민장님이 음원도 좋은데 라이브가 더 좀 어쩌죠 다들 CD 씹어드시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에 좀 라이브가 좀 부당하잖아요. 좀 부담스럽죠 사실은. 근데 앉아서 어쩜 이렇게 하지? 차 안에서 목 좀 푸셨나? 엄청 풀었으면 좋겠어요. 소리 질렀어요. 잘하라니까. 우리가 볼 땐 안 참 편안하게 한다 해도 다 그런게 있더라구요. 뒤에서 그쵸? 맞아요. 그쵸. 솔도 그랬어요? 네 저는 풀진 않았는데. 어 난 천재다. 찌르면 나와 찌르면 나와.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불러가지고. 거의 매일 부르고 있어요. 네. 자 우리의 계절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인데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있어요. 어디 어디. 함께 걷는 우리 계절들을 영원히 약속할게. 본인이 쓴 부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쓴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쓴 부분이긴 한데 언니가 불러서 더 좋아요. 그래 그 부분만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여기가. 함께 걷는 우리 계절들을 나 영원히 약속할게.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부분을 못 부르거든요. 너무 높기도 하고 임팩트가 딱 있는데 언니가 이렇게 불러줘서 꽂혀요. 나비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비야. 나비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너무 우리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너무 다 마음에 들지만 우리 처음 만난 날 그 봄이 생각나 조금 낯설긴 했지만 내 맘에 피어낸 작은 꽃잎처럼 설레던 그날이 떠올라. 여기 너무 괜찮죠. 잘 뽑았지. 언니야 언니야. 아니 이 아름다운 노래는 자꾸 짜장면도 아니고 뽑았다 그래. 우린 또 전문용어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좀 세워 이게. 약간 아티스트 느낌으로. 아니 막 이렇게 팬츠샵 들어가서 신상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신상. 맞아요 맞아요. 전문용어. 잘 뽑았다. 이러면서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이 아름다운 가사를. 이 혜다 씨가. 지난주 음악방송에서 우리의 계절 푸른 세 분의 모습 봤어요. 오랜만에 다시 뭉쳐 음방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유누님 유재석 씨도 만났는데 사파이어 활동은 쭉 연말까지 계속 하는 건가요? 그쵸. 연말로 해야지. 연말은 연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연초까지 해야죠. 저희를 불러주시는 곳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저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2023년 연말까지 가야죠. 가자. 가자. 아이고 우리 나비 씨 미담이 맞네요. 이런 거 좋아. 읽어줘 읽어줘. 읽어주세요 지윤 씨. 나비 씨 출연 소식에 하던 일 멈추고 보라 켰어요. 2004년도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 때 저 카메라 스텝이었는데 그 당시 나비 씨는 그 누구보다 당차고 눈빛이 빛나고 항상 웃고 인사성이 좋던지 늘 잊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뿌듯하네요. 진짜 미담이다. 2004년이면. 제가 고3 때. 고3 때 MBC에서 했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곡이 나갔을 때 스텝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달랐어. 그렇죠. 당차고 눈빛이 빛나고. 그 눈빛 빛나는 건 성형으로도 안 되는 거에요. 눈 아른 성형이 안 돼. 눈 아른 안 돼. 진짜 안 돼. 그 열정이 있어요. 열정과 호기심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하세요. 강은미 님. 나비 씨의 FU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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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저에게 마법의 주문 외우듯 되었어요. 새아이 육아로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외치곤 한답니다. 이상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육아할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날 때 원래는 약간 구호처럼 뵌치던 저만의 시그니처 멘트였는데 이걸 또 방송에서도 하게 돼가지고 이게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 나름대로. 이게 이제 주문식으로. 예예예. 그냥 반가운 사람 만나면 헬러오. FU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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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 FUNYO NAP SHE ASS. MAME MAME MAME. 캠아! 외국인 아니죠.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언니. 아니 근데 놀라운데 되게 중독성 있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힘이 나고 기분이 좀 더 친해지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하면 너무 친해지고 채석 오빠도 저만 보면 이걸 외쳐주세요. 그럼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하겠네. 남편도 해요. 안 하면 약간 화난거네. 싸우다가도 화해하려면 이걸로 풀어요. 여보 바로 딥키스 들어갑니다. 이 주문 외우고 딥키스에요? 로맨틱하진 않네요. 중독성 있다. 363들님이 세 분 옷 스타일만 봐도 분위기나 개성이 완전 다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한 팀으로 친해질 수 있나요? 서로의 성격도 완전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친해졌죠? 근데 개성도 진짜 다르고 성격도 다르긴 한데 맞는 부분이 너무 잘 맞고 이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려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안 보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해주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맞아요. 다 다를 수 있지만 워낙 이제 배려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 솔 미담도 왔네요. 백수경님이 저 솔이랑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옛날에도 예쁘고 노래 잘했는데 여전히 너무 예쁘고 노래 잘하네요. 솔 화이팅! 샴파이어 화이팅! 고마워. 달라 달라. 수경씨 기억나요? 기억나? 아니요. 달라 달라.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워낙 또 학생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지훈씨만 좀 급해졌네요. 지훈씨 미담 빨리 좀 보내주세요. 없으면 할 수 없죠. 주작이라도 해봐. 없으면 할 수 없지. 악담이라도. 빨리 보내야겠네. 빨리 셀프로 보내야겠네. 아니 숏박스 두 분 뭐하세요? 좀 이럴 때 보내줘야지. 오빠들 뭐하니? 자고 있을걸래 지금. 아 진짜 내 미담은 왜 안 보내주는거야? 3020님이 와 근데 언니들 오늘 말이 다 빨라졌어요. 채 팠다 오시니까 엄청 기분이 좋은가봐요. 당연하죠. 맞아요. 지금 텐션이 진짜 너무 높아요. 빠냐 빠냐. 언니도 우울할 때 외쳐주세요. 그렇게. 세 분 하고 있으니까 뭐 너무 기분 좋네요. 이장민씨가. 어 쏘리 이번에 WS지원업의 활동 끝나고 수입이 많이 들어서 언니들한테 양주를 했었다는 얘길 들었어요. 세 분 다 주량이 센가요? 그날 나비언니 집에 잘 들어가죠. 그날 또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이런거 아니에요? 위스킨먹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는 중요한건 집에는 잘 가요. 결국에는 집에는 잘 가는데. 정말 셋 다 뭐 먹는것도 너무 좋아하고 또 그 음식에 맞는 맛있는 술 마시는것도 좋아해서 그래서 또 자주 뭉쳤고 더 친해졌던거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쏘리 막내잖아요. 지윤이가 막내요. 지윤이가 막내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뭐야. 오늘 몰칸가요. 진짜 미담 좀. 몰카요 몰카요. 지윤이. 미담 없어요. 지윤이 미담 없어요. 아유. 자. 지윤이 핸드폰 내려놔요. 네. 자꾸 조작해요. 자꾸 조작해요. 자꾸 조작해요. 주변 사람들 내 미담 좀 보내봐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짜고 있었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도 쏘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하는데 또 위스키는 사서. 저희는 돌아가면서 잘 쏴요. 네. 한 명씩 로테이션으로 쏩니다. 아이고 우리 지윤님 미담 왔네. 미담이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떠는 기분이에요. 야유 친구네. 아유. 자. everybody say. I'm f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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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ia! нам시, нам시, 모시, нам시. come on! 자. 잠시 4부에서도 WSG 워낙 비 사파이어와 함께할게요. 우웨웨. 우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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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아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눈아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보석처럼 빛나고 단단한 그녀들 WSG 워너비 사파이어 나비 쏠 엄지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Let's go 자 7980님이 책임져요 점심 먹고 공원에 앉아서 이어폰 끼고 최파타 듣는데 이어폰 낀 걸 깜박하고 버녀 버녀 버녀를 엄청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난리예요 중독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중독 축하드려요 잘 되신 거예요 다 어람씨가 우리의 계절 들으니 되게 추운 곳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는 실내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노래가 너무 따뜻하고 서정적이에요 예뻐요 그리고 주말에 생방 무대 봤는데 진짜 완소 자체입니다 오셨구나 정말 정말 따뜻한 노래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는 느낌이래요 이 표현 너무 좋다 정서열씨가 나비님 저 2010년이었나 통역 놀러 갔는데 노래소리 들려 무대로 갔더니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부르는거 보고 나비다 소리치며 모두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안 가겠다는 결혼도 하시고 결국에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났어요 7733님의 지윤님이 너튜브로 저를 웃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팬입니다 이제 맑은 목소리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참 우리 딸도 지윤씨가 제일 좋대요 아 그러니까 작가님 우리 작가님 우리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뭐가 많이 올라와서 많이 와요 여긴 너무 많이 와요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지윤씨는 연기도 너무 잘하고요 저 저 팔방미인이야 노래도 이렇게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누굴 닮았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부모님 중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이 아빠가 좀 하신다고 들어서 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좀 하신대요 들어봐야겠어요 우리의 계절 불러보라고 해야지 우리의 계절 이병헌씨가 세 분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무엇이지? 뭐 사파이어 다시 뭉친건가? 저는 올해는 그래도 뭔가 두려움 속에서 도전을 한 것들?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을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도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떤 두려움을 깨고 도전을 해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인연을 또 만나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그러네 다들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본인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커리어도 있는데 맞아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치 근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하죠 진짜로 맞아 오지연씨가 지윤씨 올해 너튜브도 하고 WSG 워너비 활동도 하고 심지어 연기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엔 배우 엄지윤 되는 건가요? 아 내년에 배우 엄지윤 워낙 뭐 연기를 잘하시지만 또 뭐 지금 촬영 중인 작품이 있어요? 지금 이제 드라마랑 영화를 찍고 있어가지고 어머나 영화까지? 영화 배우까지 내년엔 지윤아 내년엔 배우 엄지윤으로 또 치파타에 나오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쪽에서 위스키 했으니까 여기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리 그냥 여행 한 7박 8일 정도 보내줘요 갈까요? 꼭 저런 언니는 있어 아니 뭐랬다고 밥도 아니고 7박 8일을 가제 자기 남편도 안 해준 걸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서 배우잖아요 맨날 어디 가제요 와 뭐 드라마 촬영에 영화 촬영까지 살짝 그냥 도전 중입니다 자 응원하고요 정말 영화 개봉하거나 이럴 때 또 나와주시면 네 또 불러주세요 0520님이 세 분의 최애 캐롤 각자 한 소절씩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요즘에 나오는 캐롤이 제일 빛나요 캐롤? 캐롤을 불러본 적은 없네? 그래도 딱 이 정도면 준비하고 있어야지 전 바로 나와요 어 나비 컴오 나비 나와야지 FELIZ NABY DA 나비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UTTOM OF MY EW 우와 벌써 행사를 그러니까요 띄워보는 건 달라 아, 진짜. 바로 튀어나와 돼있어. 올 소름. 저는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와, 소름. Let your heart be ligh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윤님 파이팅! 징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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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징글발, 스윙, 앙, 징글발, 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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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았어요 장수인씨가 저 쏠림이 부른 하이포이 목소리에 입덕했어요 한 소절 부탁드리면 패가 될까요 아유 그러니까 뉴진스의 하이포이 이 노래를 너튜브에서 커버하셨죠 맞습니다 음색이 또 미쳤다고 반응이 쏟아졌는데 자 그럼 한 소절 말고 이 곡을 라이브로 준비해주셨습니다 진짜? 완창입니까? 완창입니다 여러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쏠리부릅니다 하이포이 1, 2, 3, 4,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너도 말해줄 때 누가 내게 뭐라든 남들과는 다른 넌 maybe you could be that one marry me the bomb ball I'm not looking for this one maybe I could be that one baby 예민하던 I'm lately 너 없이도 매일 내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to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high boy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있는 꿈 하이포이 너만 원해 하이포이 내가 전에 we can go high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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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늘려고 잠을 늘려 해도 네 생각에도 새벽 세지 어 알려줄 거야 they can't have you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든 남짓과는 달라는 maybe I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도 I'm not looking for this one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던 I'm lately 너 없이도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to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an't recall high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하이포이 너만 원해 하이포이 내가 전에 we can go high 말해봐 얘는 그 마음 스카이 너와 하이포이 너와 하이포이 고마아아아아아 말해봐 얘는 그 마음 스카이 너와 하이포이 너와 하이포이 너무 좋다. 목소리가 진짜요. 너무 좋은데? 0270님. 썰목소리 너무 섹시해요. 되게 청순하면서도 섹시해. 맞아요. 진짜 야릇해. 진짜. 내가 남자였으면 고백했어. 최현영씨가 이 노래가 솔로곡이었나요? 정말 한사람이 해도 다 커버가 되네요. 너무 어려워요. 빈틈이 없어요. 진짜. 허민지씨. 쏠 가득가득한 쏠만의 하이뽀이. 아기 재우구 내적댄스입니다. 맞아. 내적댄스. 6903님. 쏠을 부르는 하이뽀이는 레트로 감성에 푹 절여진 느낌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느낌이 있을까. 진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대중적으로 평범한 노래를 우리 쏠이 부르면 어떨까? 학교정이 한번 불러봐요. 진짜.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우 19금이야. 아 너무 웃겨. 아니 학교정이 너무 웃겨. 왜 이렇게 쎄고 뭐하려고. 은밀하게 보이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쏠의 음색이나 이런 비주얼을 보고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부산토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쏠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문지수씨가. 아니 이거를 이렇게 혼자 완창하다니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그렇다면 요 분위기 이어서 네. 우리 나비씨의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게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가. 노래를 또 나비가 또 얼마나 또 끈적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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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파이하 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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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에 계신 선생님들. 자 우리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파이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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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뭐야 콘서트야?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은데? 자 나비 버전의 Can't Take My Eyes Of You 듣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호씨가 오늘 나비씨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 지난번은 청순이었는데 오늘은 메이크업 따라 도발적이고 선곡도 너무 도발적이에요. 잘 어울렸어요. 맞아. 강민정씨가 강민정씨가 다녀오신 모습 사진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소장각이네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 잘 되고 이런 날은 그렇죠. 있던 약속도 추소되고 이래서 집에 빨리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속상해. 폭상해 속상해. 네. 그래서 반 지웠는데 연락 와. 잠깐 나와라.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가세요. 다시 반을 하고 나가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아 망했죠 잉기. 안돼 안돼. 안 나가지. 못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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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또 이어진 스케줄이 다행이네요 10시까지 있어요 축축 있습니다 강흥천씨가 올해만에 98년 강남역 겨울을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몸은 춥지만 마음은 춤추게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윤주희씨가 언니들 제발 내년에 콘서트 해줘요 이 넘치는 끼 마구마구 펼쳐주란 말이에요 콘서트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콘서트 하면 의미있겠다 다 콘서트 각인데 세 분 노래가 맨날 나비언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 될 때까지 해가지고 디너쇼 하자 디너쇼 같이 하자 맨날 그 말해요 언니가 이제는 시대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진짜 자 558님이 나비 누나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우승했는데요 티나티나 아르헨티나 한번 해달라고 지나 지나 아르헨티나 메쉬메쉬 최고 축하해요 우승 축하 메쉬메쉬 최고는 애드립인가요? 메쉬오빠 축하해요 광고 듣고요 유현희씨가 오늘은 세 분 덕에 눈과 귀가 호강했습니다 목소리가 다들 매력적입니다 하셨네요 파라도 33님이 나비언니 메쉬오빠 아니에요 언니보다 한 살 어려요 근데 이제 뭐 다 우리 오빠 하니까 잘하면 오빠예요 잘 나가면 오빠예요 돈 잘 벌잖아요 그건 오빠지 뭐 또 메쉬를 지금 돈 잘 버는 거로 잘 벌긴 하죠 월클이잖아 월클 월클은 무조건 오빠입니다 김문정씨가 세 분 콘서트에 놀러온 것 같네요 아일러브 사랑해요 사파이어 오늘 WSG 워너비 사파이어 나비솔 엄지훈씨 세 분과 함께 했었는데 정말 너무 유쾌한 입담과 너무 아름다운 라이브를 들려주셔서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머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또 시침 딱 떼고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끝날 때까지 우리 지훈씨의 미담은 안 온 걸로 안 왔나요? 전혀 안 왔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뭐 있을 수가 없겠죠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노력을 해봐요 우리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대표로 누가 할까? 언니? 오늘 저희는 항상 요즘에 거의 매일 스케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몸은 힘들지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또 우리 화정언니가 너무 또 유쾌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난리가 난 곡 WSG 워너비 사파이어의 보고 싶었어 요거는 이제 음원으로 네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세 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너를 정말 사랑했나봐 아직도 널 못 잊었나봐 자꾸만 생각나 시간을 왜 자꾸 나에게 아픈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추억만 남아 함께 울고 웃던 계절에 다시 만난다면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